안녕하세요. 멀리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걸 준비해 주시고 챙겨와 주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너무 많이 와서 해가 되지 않나 오늘 일감이 많습니다. 시켜주세요. 이제 센터 한번 견학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풍부화 말고도 여기 보이는 적재들을 오늘 좀 위치 변경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오전에 견학하고 이런 적재 옮기기를 하고 점심 먹고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가요 속에 제가 시키는 듯이 붙여요. 그거 아니라 좁아서 많이는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좁아서 많이는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죄송해요.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너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차가 들어가서 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쉽게 갈 때 갈 수 있는 사고라고 한다. 그리고 아 효는 안 아 효는 안 나한테 이런 거 안 해 주면서 각의적이야 나 따뜻해 아 진짜 컨텐츠 대망 오 오 오 오 저희 월요일부터 1일이에요 곰복음과 충남센터 혼인으로 외쳐진 혼인으로 외쳐진 두 단체 그렇게 기대해주세요. 저희 돈이 많이 필요해서요. 충남센터도 곰복음짜리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들 빵빛도 있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버릴 거예요. 이걸 버릴 거고 저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로 올 거예요. 네. 이거 버리고 저거 오고 그다음에 저 자리에 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옮기는 걸 일단 예산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잠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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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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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젊은 나이 아니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등껑마. 이게 뭐예요? 나의 집. 내 집만은 없고. 주차장에 할 필요 없어요. 무시 먹으면 부셔질 것 같아. 아 이게 이런 구석. 여기 올라와서 쉬고 라멘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여기는 해머. 그리고 여기는 해머. 여기 안 잘라도 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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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봐도 되나요? 드러봐도 되나요? 어 네. 생각보다 성당히 무거워요. 오~! 이거 싹 들어가면 두 손으로 들어야 겠데? 선생님 들어 보실래요? 오우, 생각보다 고기가 나가네 부시진 못하겠다 하니 좋아좋아 끝내셨나요? 응? 그가 달고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 룰을 걸어야겠다. 너의 에어리어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에어리어에서 쌤! 맞아! 쌤! 충남이 낫고 공복음이 키우는 그럼 뭐해 충남 안 올 건데 맞아! 그럼 뭐해 충남 안 올 건데 하지마, 노래 그럼 노래는 해줘, 내가 춤을 추게 해줘 쌤! 너넨 해줘 다이 intermedi 사랑합니다. 이럴소